논어 마음학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113강 논어 제9건 자한 편 9장 10장 말씀 강설 하겠습니다 탁이 높을 탁 너이자 아 높도다 먼저 9장 말씀입니다 자견 제3자와 면 의상자와 여고자 하시고 견지에 수소나 필작 하시며 과지 필주러시다 공자께서 보고 볼견 자죠 보고 제3자는 상복 입은 사람이 거죠 상복 잃은 사람과 면 의상자 면 유관을 쓰고 또 옷 위독과 아래옷을 치마 상자잖아요 잘 간복을 잘 갖춰 입은 사람과 여 더불어 고자 고자는 눈물고자잖아요 못보는 장애인 장애인이죠 이 세 사람을 보시고는 견지에는 수소나 비록 저것이나 반드시 일어나시며 과지 지나갈 때는 반드시 추장하다 달려가시더라 얼렁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된거죠 주석서에서는 이 소자를 앉을 자자로 비록 앉아 있었으나 반드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공자님이 이렇게 상복 입은 사람과 간복 입은 사람과 못보는 장애인 봉사를 보고는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고 또 지나갈 때는 이렇게 추장 뛰어가서 얼렁 자리를 뛰어가시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상복 입은 사람은 죽음을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간복이라는 것은 옷은 사실은 그냥 간복이 아니라 하늘이 그 사람에게 준 자기잖아요 그리고 옷이 위에서 아래로 널어뜨리는 이런 하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보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걸려오고 집착하게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더 근원적인 세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러한 근원적인 우리의 삶과 죽음 또 하늘의 문제 또 마음의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 순순연 선유인하사 박악이 문하시고 야각이 야각이 예 하시니라 욕파 불능하며 기갈 오제우니 여유 소리비 탁이라 수욕 종지나 만류 야이로이다 안연이 안연은 이제 그 공자님의 아주 어떤 제자지요 안연이 위연탄할 한숨을 쉬면서 아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앙지 미고 우르르면 우를수록 미 더욱 높아지고 또 천 뚫을 천자요 뚫으면 더욱 견고해지니 단단하니 하며 또 첨지 앞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볼 때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호련히 뒤에 있는 것이로다 뭐가요?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제 안연님께서 공자님의 말씀 가르침을 이래준 정도로 이제 바라본다는 건 그 경지가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위연탄할 막 그 우르러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르러 보면은 더욱 높아지고 또 그것을 뚫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견고 단단해지고 또 보면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호련히 뒤에 있는 이러한 그 뜻의 깊이를 알 수가 없겠더라 한 거죠 부자 부자는 바로 공자님이죠 선생님이 순순연히 순순히 선유인하고 잘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자 바각이 문하시고 나를 문으로서 넓게 하시고 나를 넓게 하시는데 문으로서 하시고 전문 인문의 진리로서 나를 넓게 하시고 야각이 이래 나를 집약하고 나를 간략하게 하는데 예로서 하시니 방문양예지요 우리가 배웠던 하시니라 욕파 불능 파하고자 그만두고자 하나 능히 할 수 없으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 또 기갈 오재헌이 이미 나의 재능을 다하지 나의 재주를 다하는 것이니 여유 소리비 그 서 있는 바가 탁이라 아주 높은 것이라 높을 탁자 너의 자 높이 딱 서 있는 것 같은 것이라 수욕 종지나 비록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나 아 만류야 이로다 그 말미아물 바가 없도다 깊고 넓고 심오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말미아물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자 여기서 앙지미고 우르러 보면 더욱 높아지고 우리가 스승의 노래 우러러 이렇게 하면 높아만 지내 스승의 노래 나오잖아요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또 천지미견 뚫고자 하면 더욱 경고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뭘 뚫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뚫었어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도 천지미견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아기 문 야각이 예 이것은 바로 박문양례를 말하는 거죠 논어 옹야편에 자활 군자 박하고 문이요 약질이 예면 가위 불반 의부인저 하면서 박문양례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공자님의 기본 가르침이죠 우리 논어 마음학 77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박학 박문양례를 널리 배운다 문으로서 이것은 자기의 공부를 하는 거고 양예는 바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논어 마음학 77강 다시 보세요 탁이 높을 탁자 너희자입니다 높이 서 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스승의 은혜 그렇죠 우리로 보면 볼수록 높아만 진다 이런 노래들이 어쩌면 노노 자환 10장의 말씀들을 노래로 만든 게 스승의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끝말자인데 무야라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성악 하늘악의 그 끊었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그쪽의 점을 아무리 구매하겠지요 다음阻계는DERLINE입니다 그리고 GS8X Gal